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출마자를 국민참여 공천으로 선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천 기준을 설정할 때부터 국민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건데 당내 일각에서는 곧바로 결국 강성 지지층이 동원될 게 뻔한 거 아니냐며 이른바 친명 공천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친명계가 더 많이 떨어졌다고 논란 차단에 나섰습니다. 신재훈 기자입니다. 시스템 공천을 강조한 국민의힘에 맞서 민주당은 국민참여 공천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여도와 의정 활동 능력, 도덕성과 당선 가능성 등 기존의 평가 지표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2000명가량의 여론조사와 홈페이지 의견 수렴으로 공천 기준부터 다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천 기준부터 여론을 반영한다며 주목도를 높여간다는 보관이지만 두 번째 회의를 마친 공관위는 여성과 청년, 장애인에게 25%의 가산점을 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에 감점을 주겠다는 국민의힘과 달리 이른바 물갈이 대상과 기준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천 기준부터 여론을 반영한다며 주목도를 높여간다는 보관이지만 탈락자들의 경선 불복 시점을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당내에서는 친명계를 겨냥해 결국 강성 지지층이 대거 참여할 게 뻔한 공천 기준 마련이라며 국민을 내세웠지만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모든 선거에는 갈등이 있다면서도 소위 친명계라 불리는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다며 갈등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하게 경쟁을 붙이는 건데 자객 공천이라는 말은 언어 도단이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명계 지역구에 도전한 친명계 인사들은 잇따라 예비 후보 심사에 통과했습니다.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이경 전 부대변인도 대리기사를 찾았다며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